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발사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연 건 오전 7시쯤, 9시부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전환했습니다. NSC는 북한의 로켓을 소위 위성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또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안보리결의 중대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받았는데, 북한의 발사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공유되면서 NSC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주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한미일 안보협력 같은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논의 중인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발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비와 함께한 süé